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비명계 박광훈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철저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저희가 숨기려 하거나 회피하려 하거나 시간을 끌려 하거나 당당하지 못한 자세를 보이면 우리를 보는 국민의 눈이 차가워질 것이므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혹에 연루가 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출당 또는 탈당 조치도 첫 의총에서 검토될 사안인가라는 질문에는 물론 그것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쇄신을 위한 첫 의총에서는 우리 당이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미래로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 여사 특검법 등 여야 갈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만나서 처리가 가장 쉬운 것부터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선 때 여야 공통공약 130여개 중 쟁점이 없는 것을 줄여서 법안을 만들어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며 그 다음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복원해서 논쟁이 있는 문제와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면 정치도 복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박광원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민주당이 그나물의 그 밥인 망조가 아주 단단히 든 그런 집구석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민주당이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뭐 일단은 비명계 친이낙연계 박광원의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송영길이를 거세시키는 것이 이낙연이가 무혈입성해서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만큼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사범리스크에 대해서는 결단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박광원의 눈치를 보게 된 이재명이는 개딸들의 망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 박광원이에 대한 개딸들의 공격과 모멸하는 행태가 점입가경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똥줄이 바짝 타게 된 이재명이가 직접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어제인 30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와 박광원 원내대표에게는 함께 힘을 합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우리 사회의 추락을 저지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주어져 있다며 박광원 원내대표와 함께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광원 원내대표의 손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나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어줄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면 좋겠다. 단결하고 승리하는 민주당의 길 함께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딸들은 현재 박광원과 박광원을 선출한 의원들에게 이낙연계 수박덩어리로 지칭하며 집단적 모욕을 가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 개딸들이 경고망동해서 자신과 박광원 사이를 갈라놓으면 지금 이재명이 자신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재명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중요한 얘기입니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재명의 명주로 지금 박광원이가 쥐고 있는데 임시국회를 비는 날 없이 계속 소집을 해줘야지 이재명이가 헌법상에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방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가 종료되자마자 원내대표 박광원이가 협조를 해서 그 이튿날 바로 새로운 국회를 소집해주지 않으면 이재명이는 어떻게 된다? 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한 잠행, 그러니까 도망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이 입장에서는 이제 박광원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개딸들이 박광원을 공격하고 있으니 이재명이의 등 뒤로 식은 땀이 지금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개딸들은 이재명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재명의 글에 달린 개딸들의 댓글을 보면 어떻게 박광원 같은 자를 원내대표로 뽑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광원 같은 자들 때문에 탈당, 미당 혐오 정서 확대, 지지율 하락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나라를 전쟁의 위험에 떨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박광원 따위의 근거 없는 주장까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이를 향해서도 우리 안의 차이가 저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표가 안타깝다. 지지자들에게 무조건적인 단결과 통합만 주장하는 것은 불만을 억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표 스스로 지지자들의 입을 봉하고 사기를 꺾는 발언이라며 망동을 계속할 테니 말리지 말라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이재명의 꼴이 무척이나 우습게 된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박광원이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 국회를 소집해 주지 않아서 이재명이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 다니는 꼴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송영길의 전당대회 돈봉투살포 우혹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지금 난데없이 사자성어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영길이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물극필 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어제인 30일 논평을 내고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 언론에 물극필 반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며 내내 모르세로 일관하는 이유가 결국 반전을 바라는 송영길의 헛된 바람 때문이었던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살포 국가 관련해서 전날 송영길이의 주거지와 외곽지원단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물극필 반이라는 입장을 전했는데 물극필 반은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뜻으로 흥망성쇄는 반복되는 것이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송영길이는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 등 압박이 극에 달하면 상황이 반드시 반전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2021년 전당대회를 통해서 집권 여당의 방대표로 선출이 된 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들어내고 이후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등 극에 달했던 이 송영길이의 위세가 반전이 된 과정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한 해석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사업과 지역 유지 등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 돈봉투를 뒷주머니에 꽂아주는 구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정치 세력이 소멸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물극필 반이라고 한 송영길에게 사필귀정이라고 전한다며 송영길의 헛된 바람과는 상관없이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바로 설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